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지만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이 되면서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주시고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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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